자, 2주에 한 컷, 마지막 사진은요, 일본의 NHK 보도 중에서 한 장면을 준비했는데 이곳이 바로 조선인 강제노역 광산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을 일본 지방정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군함도처럼 등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일본의 사도광산이라고 니가타현에 있는 광산인데 이게 군함도 아시잖아요. 우리 조선인들을 강제진영을 시켜놓고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일본이 등재한 제2의 군함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여기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문화유산으로 또 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 조선인의 강제진영 역사는 지우고 여기서 조선인들이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강제노동을 하면서 진폐증 등의 후유증도 심각하고 당시 기준으로 23만엔 정도의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1949년 기준이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당연히 액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런데 일본 측에서 이거를 꼼수를 부려서 강제진영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근대 이전의 역사로만 한정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한다고 그런데 군함도 때도 이거랑 비슷한 꼼수를 부린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또다시 그런 시도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군함도도 이어서 우리 쪽 입장에서는 절대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일이고 군함도 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되면 강제진영 사실 적겠다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사전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한테 설득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막상 세계문화유산 되고 난 이후에는 전혀 지키지 않는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 이번에도 일본이 이걸 아직 신청을 한 건 아니고 일본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논의를 한다는 건 간을 보는 거죠. 우리나라라든가 국제적인 분위기.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으면 아마 거의 신청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강력히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환기를 해야 되는데 유네스코 같은 데서도 일본 식민지배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게 아예 신청조차 못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신청을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계속 국제사회에 이야기를 하면 아마 등재는 못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일본 식민, 일본 제국주의가 나치랑 비슷한 거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얘기를 해가지고 일본이 자국의 이런 과거, 근대 전쟁 문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입도 뻥껏 못하게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본의 꼼수. 왜 국내 단체들이 반발하는지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